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숙제하는 놈을 빨리 튀어! 아 쌤 진짜 살살 때려주셨어요? 빨리 끝냅시다! 아 쌤 잠 잠 잠 잠 잠 잠 잠 잠 잠 네 아 쌤 한 대 더 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건 뭐 흡사 뭐를 가지고 좋아? 좋아? 변태들이야? 벌을 가지고 오 변태들 절정이야 11월 당연히 맞지 아이언맨 진짜 불쌍하던데 피틴 아메리카 개새끼야 개새끼 넌 그 방패를 가진 자격이 없어 아이언맨 아빠 방패라고 또 탈락 줘 위치해 불빛 한 손이 진짜 잘 봤을거야. 난 한국인이 아니었다. 그래 그래. 그럴 수 있어. 국어 못 볼 수도 있어. 국어 어려우니까. 영어. 응. 내가 또 외국, 미국 드라마를 많이 봤기 때문에 미드 내가 미드 파수이지. 영어 잘 봤을거야. 그렇다고 외국인도 아니었다. 내가 또 언어보다는 역사를 잘 알지. 암기 짱 아니냐. 암기 짱. 역사. 난 매국 노새끼다. 오케이. 알 수 있어. 나는 암기 언어는 안되지만은 사회문화. 나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니까 사회는 잘 봤을거야. 사회생활 잘한다고 많이.. 이 사회가 나랑 안맞는가 보다. 나는 공부 쪽은 아니야. 근데 난 도덕적인. 어렸을 때부터 쓰레기도 많이 주었거든. 윤리 하나는 내가 또 짱이지. 어렸을 때부터 윤리가 몸에 배겨있게.. 나는 사이코패스다. 갑니다. 야 영민아 오늘 폭염주의보라는데? 야 그거 그렇게 별로 안뒀다. 그치? 그렇게 안뒀겠지? 영민아 솔직히 그렇게 날.. 야 서현아 말도 안되고 오버하지마라. 야 이해 먹어도더? 응? 음? 일어나 미천놈아 지각해 너 그러다가 아 귀찮아 피곤해 너 먼저 가 아 나 먼저 간다 자살하고 쉽지 않아 인생 꿀잼 아 아 아